형 퇴장 동작 기억나시죠? 왜? 점프 하거든? 나 없는 동안 내가 애들 다 가르쳐줬어요 점프 어떻게 나가면 되죠? 그건 알아요 형이 센터로 오셔야 돼요 형이 창시자니까 아 창시자라니요?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뭔지 아시죠? 여러분 다 준비 되셨죠? 그러면 저희 이제 이 동작 하면서 퇴근하겠습니다 나갈 힘이 생기네 점프하고 2번 1번 2번 아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기억나셨죠? 1번 동그라리 그리고 한 번도 안했나 보네 아 이거 찌네도만 했어요? 시작하시죠 시작 시작 1번 2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창가에 안 찍어주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시죠 수고하시죠